2018 KBO 리그 중간순위 19일 순위 9단 승패 무승률 승차 연속 1두산 472-0.681-2패 2패 2LG 4132-0 0.562 8.0 4승 313931-0.562 8.51패 4SK 3731-0.544 9.53패 오넥센 36370-0 13.0 4승 6기야 3335-0.0.485 13.55패 7롯데 3236-0.471 14.5 4승 8 삼성 3239-1 0.451 16.0 3패 9 노트 2843-0 0.394 20.0 1 패신년 2645-0 0.366 22.0 1패 서울는 연합뉴스 2018년 6월 19일 23시 송구 2018년 6월 19일 23시 송구